다음 시간에 만나요! 저희 어디로 가나요? 여기 근데 뭐 먹을 게 있어요? 여기 이런 건가? 한 번 둘러볼까, 여기를? 아까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 말씀하신 거 있는 거 장어? 뭐 먹고 싶어, 점심? 장어? 장어 좋다! 진짜? 왜냐면 여기 장어집이 구웠어 저기 있어, 장어! 풍청 민물장어! 장어, 풍청 민물장어! 장어, 풍청 민물장어! 장어가 그렇게 춤춰? 장어, 장어, 장, 장어 오, 맛있겠다! 오 마이 갓! 너무 신난다! 너무 맛있겠다! 진짜 맛있겠다! 와, 와, 와! 와, 와, 와! 와, 와, 와! 일단 언니들 좀 시켜봐요, 나 장어를 나 잘 몰라! 어떻게 시키는 게 좋을까요? 사장님! 민물장어 대 한 판, 이건 뭐지? 민물장어 대 한 판, 이건 뭐지? 저희 뭐 먹으면 돼요? 장어, 큰 거 한 판 드시고요 네 저희 된장찌개가 집게장에 이렇게 한 번 드시고 오오! 된장찌개 너무 먹고 싶어요 저희 한 판이면, 큰 거 하나면 원래 몇 명이 먹는 거예요? 아, 그분이 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배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엄청 많이 먹는데 아, 그분이 저 추가하신 거예요 아, 그분이요 아, 그분이요 그렇게 큰 거 주시고요 네 그럼 추가해야죠 근데 유나는 장어를 못 먹으니까 잘 먹은 기억이 없어서 그럼 순식간에 한 번 도전해봐 맛있어, 도전해봐 한 번 먹고 별로면 딴 거 시켜봐 가자 유정 언니 응 너무 맛있겠다 우와 반찬이 반찬이 반찬적이지? 나 물김치 좋아하네, 저거 백김치 한 번 먹어봐 세트 더 가져면 되니까 자 네 음 음 맛있어? 새콤해 나도 원래 장어를 잘 못 먹었거든? 근데 한 번 장어를 진짜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먹는데 진짜 오동통하니 진짜 맛있어, 고기처럼 진짜? 맛있어 근데 또 확실히 장어가 되게 긴 게 내가 이번에 내가 이번에 2개월말 집에 갔었잖아 근데 엄마 아빠가 장어를 구워주신 거예요 장어가 진짜 먹으면 확실히 다르다 맞아 윤기가 피부 윤기랑 그래? 너 요새 좀 몸을 되게 피곤해하잖아 맞아 달라 진짜 달라 진짜 달라 그게 약간 바삭하게 구워가지고 통통한 장어를 여기서 찍어먹으면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먹어보겠어 장어가 어디에 좋은지 한번 검색해볼까? 좋아요 아 진짜? 민물장어지? 네, 민물장어 장어가 몸에 좋다는 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모르시죠? 네 저도 보양식일 혹만 알고 있는데요 이를 알고 먹으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나 왜 찾았어요 이게 지방이 많기 때문에 맛이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나고 살이 매우 부드러운 편이면 맛이 고소하면서 감칠맛이 나고 살이 매우 부드러운 편이면 지금 내가 듣고 있어? 그래? 너무 맛있어요 밥 시켜야겠다 와 할렐루야다 진짜 할렐루야 어떻게 신경 왔으면 제발 와 불이 왔다 와 이거 진짜 싱싱한 장어다 진짜 크다 이게 점점 쪼그라든다고 진짜 하네 맛있겠다 장어야 쪼그라들지 마 양이 줄어들잖아 하하하하 아까 근데 팬 소원 중에 먹방 제대로 보여주는 거 있잖아 맞아 맞아 그 시간이 온 거지 이제 사실 있지 이제 너 장어를 좋아하게 될 거야 응 장어 노래를 부를지도 몰라 네 시켜서 좋아 어때? 맛있어? 뜨겁지? 아 뜨거 좋아 어때? 맛있어? 맛있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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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 통통하니 맛있네 무기답지? 그래, 눈이 약간 깝혀 나도 그 방아리 원래 못 먹었다니까? 맛있어? 나 뜨거울 것 같아 이거 뭐? 감사합니다 원래 저렇게 먹어야죠 감사합니다 너랑도 먹으라는 걸 마시게 너무 뜨거워? 괜찮아? 그냥 먹어봐봐 우와 음 음 음 음 알지나? 지금 난 장어를 먹으니까 마치 내 몸이 팔딱팔딱 약간 뛰는 느낌이 들어 난 장어를 먹으니까 언니 얼굴이 기준이 막 엄청 뜨거워 윤기가 지금 광이 나오고 있어 응 최고야 얘는 말이 없어 난 말이 없어 나도 지금 즐기는 중이라서 말을 할 수가 없어 원래 진짜 너무 맛있으면 말이 안 나와 맞아 좀 고자라지? 응 추가를 할까? 응 한 판 더 한 판 더 한 판을 더 주세요 네 우리의 식 우와 우와 알죠? 우와 음 음 음 음 음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맛이가 있구나 네 오늘 장어 어땠어요?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여기 원래 장어 진짜 좋았는데 여기 장어가 진짜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진짜 통통하고 너무 맛있고 잘 먹었습니다 안녕 안녕 와 피부 좋아진 것뿡 아 아 피부 좋아진 것뿡 오늘 장어 없겠어요 와 얘 한 번만 디윤아 좀 해 언니 멋있어 이거 나중에 슬픈 하셨을까 렛츠고 렛츠고 출발인가요? ㅋㅋㅋㅋ 그냥 가끔 저렇게 유나가 반응 보여주는 게 더 재밌어 와 배불러 아 아니 아 은근 밥 먹고 나왔는데 아 나 아까 라면 얘기한 게 재밌어 아 아 나는 이제 밥 먹었으니까 디저트 먹으러 갈 때까지 좀 자야겠다 ㅋㅋㅋㅋ 나 좀 더 자는 거? 아니야 언니 내가 다 이겨줄게 너가 자 언니 안녕 나 이겨야지 안녕 은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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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나가 그런 거 좋아하나봐 응 어 갯벌 체험장에서 갯벌 체험하고 싶다 아니야 괜찮아? ㅋㅋㅋㅋㅋ 야 은채 좀 받아줘 맞아 집에 가서 올 수도 있어 아니야 은채가 강해 그래 우와 여기 카페 이쁘다 아 여기다 응 이쁘다 으어어어 언니 이거 뭐야? 언니 나 이거 먹을래 거다 치즈브레드 너무 예쁘다 이거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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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모니카드가 이거만 찍혀야 돼 아 내가... 네? 가자 우리 4층으로 올라가자 네 가자 너무 좋지? 우와 대박 저기 밖에 나가볼래? 나 사진 찍어줘 나 찍어줘 우와 빛벌이야 저기요 너무 얼빡신 아닙니까? 이뻐 진짜 엄청 가까이 찍어줘 오늘 잘 나왔다 이거 이쁘다니까 봐봐 이 카메라 좋네 찍어주고 싶어 유나야 내가 찍어줄게 눈이 안 보여 대박 대박 우와 뭐야 맛있겠다 대박 우리가 시크네 대박 메뉴가 왔어 우와 따르릉 따르릉 네 뭐라고요? 모르는데 뭐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래 뭐래? 어? 사장님이 조금만 먹으래 컴백해야 된다고 적당히 먹으래 아 사장님이? 응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제 먹어볼까? 케이크는 무슨 케이크야? 저거 민영 언니가 온 것 같은데 레드벨벳에서 민영 언니 그 다음 플레인 그 다음 당근 이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미쳤다 엄마들 여행하는 소감이 어때? 나 지금 그냥 우리께 놀러 온 것 같아 카메라가 있고 뭐 신경이 지금 하나도 안 쓰이고 아니 그리고 유정 언니가 운전하면서 왔잖아요 응 근데 처음이어서 너무 멋지고 재밌어 우리 진짜 사실 갑자기 스케줄이 바빠져서 우리 눈꽃 뜰 수 없이 그냥 잠도 못 자고 스케줄을 계속 했었잖아 맞아 근데 오늘 이렇게 아돌라 여행사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그리고 팬분들이 우리를 투표해 주셔야죠 의미 있는 여행이 되는 것 같아서 지금 너무 뭔가 감격이 벅쳤어 난 더 기대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한 것보다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진짜 이거 내가 행복하게 이거 우리 지금 여행 가는 거 다 팬분들이 투표해가지고 이렇게 따주신 거 아니야? 어 맞아 아 진짜? 응 팬분들이 일단 동물장옷 입나 우리? 맞아 궁금해 나는 일단 난 개구리일 것 같고 맞지? 유나 햄스터일 것 같아 응 나는 예상이 안 가 아니 언니 뭔가 꼬부기일 것 같아 언니? 꼬부기 잡으신 거 그냥 거북이나 난 모르니까 아직 잘 모르겠어 언니? 응 하마 왜? 잠깐만 좀 기분 나빠 갑자기 왜 하마야? 그 망고만들 난 왜 하마야? 야 너는 귀여운 꼬부기고 아까 루나는 햄스티다 이러면서 얘는 개구리이래 나는 왜 하마야? 언니 막 뱉었어 그냥 말이 원래 나온 게 진심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언니를 평소에 하마로 생각해 나 하마로 생각해 봐 혹시 언니 하마로 생각해? 알겠어 하나 잘못 있으면 내가 한번 픽해볼게 궁금하다 이따 진짜 뭘 입을지 뭐 해볼까 궁금하다 우리 아까 팬분들 소원 중에 그게 있었어 뭐? 얼굴 몰아서 사진 찍기 5,4,3,2 미니언니 잘하는 미니언니 너 모은 거 맞아? 몰라 눈이 제대로 안 모였어 이게 뭐야? 살짝 모이게 모였어 이게 모인 거야 아니 이 언니 봐봐 아니 아니 이 언니 봐 최고인데? 안 돼 이게 뭐야? 아 잘 보인다 눈이 커서 왜 한 쪽만 모여? 이게 약간 여기만 있는 거 같아 아니 이게 한 쪽만 보이게 한 거야 우와 어떻게 돼? 언니 개인 이거 야 너 개인기다 지금 한 쪽만 안 보였지? 지금 모였지? 어 나 지금 돼? 나 지금 돼? 아니 모아서 옆으로 돌리면 돼? 이게 이렇게 모아서 옆으로 돌려 이렇게 모은 다음에 나도 나도 해볼게 나 지금 돼 나 지금 돼 나 지금 신기하잖아 다 같이 이거 한 번 해볼래? 카메라 먹어 이게 더 재밌어 여기 가운데 잠깐만 일단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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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모아 모았어 모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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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됐나 봐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우리 됐나 봐 단체 개인기로 하자 그래 우리 넷이 같이 하자 단체 개인기 단체 개인기가 있습니다 예쁘겠다 단체 개인기는 그렇군 응 아골라에서 우리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개인기도 개발해줬어 짱이야 아니 우리가 럭셔리 투어잖아요 근데 다음에 할 게 뭐가 있지? 럭셔리인가 아니 럭셔리함이라고 하면 뭐 약간 그런 거잖아 이제 여행 갔을 때 어 그거 느껴졌네 아 말투가 왜 왜 그래 아 말투로 이런 거 아 럭셔리다 하니까 약간 그런 말투로 한 거지 여기가 인천이잖아 인천에는 또 바다가 있잖아 근데 바다를 맨몸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아? 뭐 배 이런 거나 아 배 요트 요정은 요트 요트? 여기 요트가 있어 근데? 있어 인천에 선착장이 있어 내가 거기서 요트 타고 낚시한 적이 있거든 응 요트가 한 번 타고 싶네 어 재밌겠다 요트 한 번도 안 타봤어 나도 럭셔리랑 음 요트를 타? 몰라 뭐 타고 싶다고 아 근데 럭셔리 여행이니까 나는 그럼 스케일 크게 근데 그거 하고 싶어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 응 하고 그거 와서 미국 가고 싶어 어? 근데 지금 할 수 없잖아 상상하기엔 괜찮네 카드가 있으니까 인천공학 있어 그냥 바로 가면 되네 그래 시간 좀 봐봐 렛츠고 언니 말하자마자 대표님 오셨어 아니 얼마인지나 보자 들리나 봐 사장님한테 들리나 봐 비행기는 이번에 모투로 드리고 대신에 요트는 요트요? 꿈은 이루어진다 와 언니가 만들어졌어 요트요? 요트요? 재밌겠다 그니까 요트 클린터봐요 기대네요 완전 대박 그럼 요트 타러 갈게요 네 지금요? 이거 아직 안 먹었는데 테이크아웃해서 우리 갑시다 요트에서 먹자 갑시다 요트에서 먹자 그래 렛츠고 우와 완전 예쁘다 우리가 탈 요트가 이것인가요? 안녕하세요 렛츠고 렛츠고